나는 돈에 미쳤다. 쟨는 신체로 지은 책입니다. 잠재의식의 세 가지 속성이 돼서 알고. 근데 이건 사실 잠재의식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입되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첫째 원시적이다. 잠재의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존이다.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거나 지킬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사랑을 잃고 버려진다는 말. 그대로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가 위험에 가까이 접근할 때마다 어린 왕자가 미쳐 날뛰면서 우리를 막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 들지 않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는 주된 이유다. 우리는 시도했다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고 새로운 의견을 내세우고 새로운 사랑을 잡고 새로운 걸음을 내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른 모습으로 변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버릴지도 오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교활하다. 사람은 대부분 이런 근본적인 신념 때문에 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른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만 인식한다. 그렇게 그런 생각에만 공을 들이고 진짜 원인은 건드리지 않게 그냥 나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몇 번씩 데이트하고 나를 취급도 안 하는 상사 밑에서 계속 일하고 돈을 벌자마자 다 써버리는 등 만든 패턴 안에 자신을 가진다. 어린 왕자와 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의식적인 상황이 지배권을 준 셈이다. 권자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지 않는다. 잠재의식의 특징이죠. 어린 왕자는 당신이 변화하려고 시도하면 운과 성질을 다 부리면서 떼를 쓴다. 지원 교사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꿈꾸던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대담을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매우 명확하고 간단 명료한 재무 목표를 세우고 돈을 제출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돌봄 어린이집과 같은 어린이집 이름을 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내신 부모에게 배운 대로 성공보다는 고생하는 과정이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돈을 벌며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잠재의식 속의 자아는 갑자기 도움을 줄 사람에게 싸움을 건더거나 일을 지지지 끌거나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한다거나 중요한 회의 전날 밤에 술을 잔뜩 취하는 등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본질을 바꾸고자 할 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낡은 정체성을 없애는데 그러면 잠재의식이 흥분해서 알뜬다. 변화는 미지의 세계로 몰아넣고 온갖 종류의 손실을 입을 요험을 감수하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상조차 대부분 멋진 세계로 이끌어주기도 한다. 바로 그래서 심한 두려움이 표면에 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당신을 안전히 확인된 곳, 즉 안전지대 안에 두려워하고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성이 있는 거죠. 쉽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당신이 아는 인생의 진리가 현재 상황과 더는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36살에 된 지금 어릴 때 입던 천바지에 몸을 끼워 넣으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혀 편안하지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행동한다. 너무 꼭 끼워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뒤집붙하게 가로막지만 그래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을 취소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입던 푹친한 바지가 익숙하고 아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친숙함이 지나치게 자각한다. 그래서 농부심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 진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구사하는 핑계거리를 만드느라 매우 소중하고 유효한 시간을 허비한다.